최근 지난주에만 전세계에서 49개의 화산폭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최근 UFO가 계속 목격되고 있으며 1월 3일에는 캐나다 벤쿠버와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UFO가 목격되면서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UFO가 목격된 지역은 다카쿠사산, 후지산, 후지에다, 야이즈, 시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지바현에서 목격이 된 UFO는 선명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을 포함하여 전국에 지진운이 출현하면서 대지진과 후지산 화산폭발에 대한 걱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월 9일에 이바라키언의 지진운이 출현한 이틀 뒤에 이바라키언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지진운이 출현 전인 1월 5일에는 이바라키언 남부에서 규모 4.4의 지진, 그리고 하루 뒤인 1월 6일에는 이바라키언 남부에서 역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의 우려를 또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이 연일 후지산 대폭발 증후에 대한 경고를 공공연하게 대중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지산에서 또한 지진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요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 지진운에 대해서 또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방사능 구름이다. 후쿠시마,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근처에서 지진운이 보였는데 이것이 방사능 구름이라는 또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방사능 구름이 뭐냐면은 방사능을 함유한 먼지가 구름처럼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또 유언비어가 있는 거죠. 불안하니까 이런 유언비어도 돌겠죠.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에 화산이 49개가 전세계적으로 폭발을 하였고 일본 각지에서 갑자기 일주일 동안 지진운이 출현하고 있고요. UFO가 1월 3일에는 캐나다 벤쿠버와 미국 조지아주 그리고 최근 갑자기 일본 전역 다카쿠사산, 후지산, 후지에다, 야이즈, 시마다 그리고 지바현에서 일본의 지바현에서 UFO가 목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대재진이 곧 발생할 것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slap 아뇴